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타당으로 떠나요 나무서부터 찍으세요 오랜만이세요 왕의 귀 아니다 이것들아 오랜만이시네요 몇달만이죠? 갑자기 카메라를 켜니까 얼굴이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엄마 편에서 보셨죠? 아 그렇네 여기네 이거 약간 농락 아닌가요? 저희 엄마 지금 농락하시는 거예요? 아니세요 아니세요 무슨 소리 세워준가요? 그거 해야 돼요 커피가 먹고싶어요 커피 마시고싶어요 아니 소주가 먹고싶어요 아 너무 배고파 지금 라운지 가세요 힘이 안나 힘이 연료를 충전하실게요 너무 위에 편집하실게요 용샹용샹 하아 아 뭐야? 하나 안 찍고 있었구나 하아이 하아 아 정말 오랜만이죠 하하하하 네 너무 약간 어색해 뭐고 어색해? 몰라 왜 어색하네 왜? 인도 갔다 왔잖아 아 형 인도 온도 갔다 왔잖아 아니 엄마랑 할 때는 내가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할 사람도 많아 뭐 할사람 진행을 해보실게요 그럼 뒤에 조심하실게요 하하하하 여기 너무 카메라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실게요 나 벌써 스트레스받아 왜 스트레스받아 자막 아니 자막 치지 말자니까요 그럼 발음 똑바로 하실게요 이렇게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 발을 줄이실게요 하하하하 아 이거 다 돼 핵트에 있는 웃긴 것만 자막을 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잘 모르겠으면 좋겠어 너 편집 좀 짜봐 하하하하 방금 컷 닫거든요 나도 편집 좀 하라고 하이 해줬잖아 처음부터 하이 여기 뭐죠? 음 뭐요? 마리나? 마티나? 마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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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요리할게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신가요? 음… 배불나요 나 되게 귀엽다 역겨워 저희… 그거예요 뭐? 이 옹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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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렇게 빠르게 낸 실내에 더운 나라 또 갈 줄 몰랐거든요 며환 아니 아니 어 저게 너무 커 개인이야 개인이 너네도 해 뭐? 냄등냄등 냄등냄등 내가 또 똥 싸러 왔어? 뻔하죠 뭐 진솔한 몸통이거든 갈비뼈가 이제 다 붙었대 아 붙었어요? 이제 다 붙었대 받았냐 보상? 보상 받았어? 20만원 나왔어 갈비뼈 골절 진단금 보험금 나왔어 괜찮대 뭐가 괜찮아요 다치고 나쁘지 않아 여기 봐주실게요 됐다 여기 보시라고요 저기 당신 표정 좀 찍어주실래요? 사나는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해버렸거든요 얼굴이 왜 그러시죠? 자다 일어났지 아주 푹 주무시던데? 너무 눌렀어 잠표도 있어 매저라 버렸어 지금 시각은 12시 50분이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놀러오나 봐 무슨 진짜 주말도 아닌가 이러겠지 뭐 야 니네가 일로 오면 여기 안 빠진단 말이야 날짜 확인하는 숟갈이 생겼죠? 히트앤버 되었기 때문에 저도 15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렇죠 잘 되어있는거 잘 되어있는거 맞죠? 베트남 꼭 이렇게 하나봐 진짜 날짜를 자기네들이 저거 왜 왜 15일이야? 다닐수록 더우심하죠? 있어요 네모 형 나갔어? 화장실 갔어 하이 영어로 되어있을걸 아 여기다 헬로 어 미쳐나 진짜 못봤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다난이구요 몇개월만에 왔죠? 베트남 너는 더 턴이 쩍쩍쩍쩍 아아 여행을? 여행은 한달만이긴 한데 베트남은 베트남 언제 왔지 우리? 베트남 마지막이 하노이였으니까 한 세네달 전이네 그래도 얼마 되었지 않았네 호텔 픽업해서 갑니다 1981 2FX 2.1 9.4 2.1 30.2 3.4 아아 빅텔입니다 뭐 두개? 두개가 계속 그리고 점심을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5행사 5행사는 자켓, 5행사는 아니잖아 아니 아니야 거기는 바니, 바 나이 그거는 이제 5행사는 5행사는 이거 말해야 되는데? 네 고수 빼달라고? 아 나 살이 죽겠지? 왜 봐야 말해갖고 베트남 여행, 칸짱 대화 갑자기? 고수 빼주세요 아, 라이무이, 라이무이 등뽀자오무이 아, 이거 다 될 때 어? 이거 그거다 우리 푸꾸에서 먹었던 뭐가, 뭐가 다는 거지? 푸꾸가... 푸꾸가 되게... 귀엽다 오케이 라이버스 뭐했어? 나는 샤넬스에 레버 많이 넣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라이미거든 아침부터 우리 이러지 말했잖아 이거 어떻게 넣어줘? 그냥 넣어줬네 잘라서? 너 자라난 거 있잖아 입으로 잘라서 잘난 거 어? 매워 맵겠지? 그럴게요, 그럼 너 이제 손 파상 있지? 다 뗀다 이제? 어, 형 여기 뭐 묻었다 용샹, 용샹 어? 야, 맛있어 개무시였죠? 맛있겠다 그거 아시나요? 오늘, 이번 여행 기강 잡는 여행이라는 걸 제 시스템 두 분을 무셔가지고 저는 이번 여행이 포크가 되겠어 썰어가지고 썰어가지고 왜 이래? 먹어 배불러? 많이? 배부르겠니? 먹은 게 문제 역사, 역사 여러분! 파티에요! 울려 울려! 세션 울려! 세션 울려! 세션 울려! 세션 울려! 세션 울려! 세션 울려! 1일차 1일차 빅1 올라 가볼게요 오실게요 한번 오디오가 너무 무리세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쪽은 더 깊은 거 아니야? 네 몰라요 왜 사람이 없어?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신이 아니에요? 응 대신이 아니에요? 아 맞아요 근데 지금 고장 나면 지금 재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뭐 물건에 오고 있는데 왜 잠이 심하겠냐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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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머 어머 와 이게 딱딱하다 어? 여기 안으로 들어온다고? 여기 안으로 들어온다고? 너? 나한테 여기서 들어오는 게 없어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짱쿵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포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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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수경을 쳤어야 돼 수경을 왔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 다? 야 이 나 때문에 또? 닫지 그럼 네 발 닫냐구요 다요 다요 아, 불편이야! 아, 불편한 느낌 오늘의 문화는 주인공 한번에다가 롯데이터 한번에 롯데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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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도롯데이터 엽골 아 으 으 으 야... 꼼꼼하게 올라온다 하하하하하